그리고 이주희씨는 저는 팔랑귀를 몰래 갖다 버리고 싶어요. 누가 무슨 말만 하면 혹해서 쫄래쫄래 따라해요. 이것도 뭐 모든 사람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겠죠. 팔랑귀. 아니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신경쓰고 그리고 아 그런가 보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사실 좀 많고. 주변에 누구 있나요?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팔랑귀인가요? 나홀씨요. 나홀씨요. 팔랑귀세요. 나홀씨가 참 이런 분들 보면 다 순수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저도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은근히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겠죠. 나홀씨가 참 순수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무튼 거기 우리끼리는 아무튼 그래요. 너 때문에 너 귀에 알아서 우리가 피해본 게 얼마인지 아냐고 맨날 웃으면서 맨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석같이 믿고. 왜냐하면 나홀씨는 진짜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사실 착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크게 저희들이 뒤통수를 맞은 적이 한 20번은 넘을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런 적이 진짜 많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수하게 그냥 믿어버려요. 호의를 이렇게 나홀씨한테 베풀고 아 나홀씨 이렇게 해서 톤만 좀 부드럽게 자기한테 다가오면 저 사람은 다 천사예요. 그럼 우리가 형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진짜 착해. 그래서 아 그래 라고 해서 막 우리도 심지어 그게 뭐 아무튼 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랬군요. 지금은 웃죠. 그런 얘기 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반란기 요 나홀.